요건 이제 현준이가 먼저 보라. 한 번도 안 해봤어 한 번. 아 네네네네. 시작. 이야 이쁘다. 무릎. 힘. 업. 힘. 업. 전문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다가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렇게 들어버렸어요. 다 표시도 안 됐다. 그렇죠. 지금 들어가면서 약간 들리잖아요. 포인트 제일 중요합니다. 이거 규정에 이렇게 많이 열고 가요. 이게 누가 뭔지 모르겠네요. 아무 생각이 없어요. 제가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. 1미터라서. 뭐가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어? 하니까 무리해요. 근데 이게 머리로 떨어지는 공포감이 있었는데 또 막상 머리로 떨어지니까 뭔가 생각할 시간이 없어서 좋은 거 같아요. 높이가 없는 거라죠. 높이에 대한 그런 거 없잖아요. 한 번 하면 정말 끝부분이 납니다. 계속 보고 있어 지금. 내가 들어가면 어떡해. 역시 한 번 해볼까요. 네? 지원이 형. 지원이 형. 자세 진짜 대박이에요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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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가 좋아. 아이고, 아이고. 어색하다. 다ososуг다운 안올라가는데. 다리 딱 모으고. 손만새. 무릎 펴고. 그쵸 다리힘. 그 강도 그대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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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뺏겨져요 잘하죠. 아리도 밉네. 정진이 형. 어 정진이 형. 파이팅. 좋아. 형 파이팅. 형 여기는 별거 아니에요. 여기는 진짜 별거 아니에요. 아무 느낌 없어요 형. 그게 나으실 것 같아. 그렇지 생각하지 말고. 바닥에서 한 오히려 더 동기 때문에 당겨서 오히려 더 동기 때문에 당겨서 오히려 더 동기 때문에 당겨서 차라리 재개나. 아니 그냥 하면 되세요. 힘들지 마세요. 형이 형이 들은 것 같아. 자 우리 쪽 다리 줄어놨어. 아 우리 쪽 다리 줄어놨어. 자 다리 줄어놨어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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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 이거 이거. 이거 이거 이거. 와 진짜 왜 아쉽다. 처음에 사실 배울 때. 매우 잘하는 못한 동작을 사실은 보면 안 좋을 때가 있어요.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 동작이 아닌 걸 알면서도 모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정말 잘하고 싶으면요. 계속해서 반복해서 처음에 자세를 했던 거를. 조금을 그걸 더 머릿속에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. 선생님 여기 화장실은 어디예요? 내가 분명히 지워놔 분명히 이야기한다. 나는 이 프로그램 끝나기 전에 선생님 정색하면서 한번 때린다니. 한 번에 맡겼어 보니까. 힘들어 나 과자해. 힘들어 나 과자해. 힘들어 나 과자해. 파이팅 파이팅. 편안하게 형. 형은 집 확보하는 게 실제 어려운 거예요. 우선 몸이 힘주고 공포를 덜하게 해야죠. 속을 쑥 내뱉고. 편안하게. 충분합니다. 아이 여유롭다. 그렇지. 차는 것까지래. 차는 것까지래. 편안하게. 여유를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. 천천히. 힘 빼고요. 힘 빼고. 아 너무 좋습니다. 불타 봐요. 물행사 언제 보면 돼요. 자 이제 좀 셔츠 합시다. 바꿔가지고 여태 B형을 먼저 했으니까. 앉아서 하는 시영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. 저기 그냥 쫑. 보세요. 저기 그냥 쫑. 이거 빠져들어 가겠다.